아, 저희 신곡, 저희 타이틀복 제목 혹시 아세요? 네, 카운트다운이라는 곡이에요. 그래서 지금, 아까 뮤비 보셨죠? 네. 네. 섹시한 안무들이라고. 그래서 저희가 그 곡을 지금 연주하려고 해요. 사실 뮤비를 먼저 틀고 보여드리면은 앨범을 듣고 들으셨기 때문에 또 얘네들 많이 라이브 못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느냐? 나름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어요. 네. 네, 이 곡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떨려요. 네, 섹시한 안무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어제는 묶인거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, 카운트다운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장비 사업되면 20분 딜레이 될까요? 네. 10분 딜레이 됐죠? 네? 10분! 그래요. 확실해요. 실해요. 돈 관리 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어우, 진짜 짜증나더라고요. 네. 오늘은 뭐 괜찮아요? 네. 아 진짜 괜찮아요? 네.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네. 줄 갈았는데 사고 한 번 났으니까 네. 오늘 사고 끝인가요? 오늘 사고 끝이죠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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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맞니? 손이 떨어져서 그러고. 네. 제목은 카운트다운입니다. 자,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셨나요? 네. 멋있게 한 번 들어갑시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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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